오늘 설명해 드릴 게임은 FIRE SHULUKER 라고 하는 라이너 크니지아씨의 카드 게임입니다. 3인부터 5인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구요. 서커스를 테마로 한 게임인 것 같아요. FIRE SHULUKER 라는 뜻이 불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봐서 여기 보시면은 약간 서커스 배경을 하고 있구요. 그거를 서커스를 구경 온 사람들 관객을 많이 끌어 모으는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총 3라운드를 진행하구요. 관객이 다 나누어지고 없으면 한 라운드가 끝납니다. 라운드가 끝나면 관객 다시 모으고 카드 다시 섞어서 다시 진행합니다. 점수는 따로 기록해 두시면 되구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요. 룰 자체는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점수, 그러니까 많이 관객을 모셔오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카드는 다 섞어서, 이 서커스 카드는 다 섞어서 다섯 장씩 나눠 주면 됩니다. 다섯 장씩 나눠 주구요. 플레이어는 카드를 한 장 자기 앞에 내려놓고 한 장 보충하면 그걸로 끝이예요. 너무 쉽지요. 역시 큰이자씨. 자 그러면 이제 카드를 내려놓게 되면서 관객을 모셔오겠죠. 그러면 여기 더미에서 올 수도 있구요. 아니면 옆에 구경갔던 관객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미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모셔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 카드가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 3, 4 하고 좀 특수한 카드들이 몇 장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차례에 카드 한 장을 내려놓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어요. 그럼 제 차례에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놨는데 이 카드에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미 내려놓은 사람이 있지요. 여기 보니까 이 카드 내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숫자일 경우에는 이미 내려놓은 가장 최근에 내려놓은 사람에게서 2명을 모셔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요. 2명을 뺏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구요. 만약에 뭐 다른 숫자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른 숫자다 숫자 다르죠. 다른 숫자일 경우에는 그냥 4분을 여기에서 모셔오면 되겠습니다. 더미에서 이렇게 모셔오면 되요. 너무 쉽죠. 같으면 그곳에서 모셔오고 다르면 더미에서 모셔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특수한 카드가 몇 장 있는데요. 자 솜사탕 자 이거를 내려놓으면 이 더미에서 2분을 모셔와도 되구요. 아니면 원하는 곳에서 2명을 모셔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간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인간 피라미드 카드가 깔려있는 만큼 모셔오면 됩니다. 처음에 내려놓을 때는 한 장이겠죠. 한 장이니까 한 분 가운데서 모셔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깔려있는 카드가 있었다 그러면 깔려 놓은 깔려 놓인 그냥 그 카드 만큼 놓여진 카드 만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요. 자 근데 광대 카드는요. 손에 든 광대 카드를 원하는 만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내려놓구요. 이 광대 인원수 만큼 가운데서 가져오면 되요. 유일하게 여러 장 동시에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시다가 여기에 보시면 사자 카드가 있어요. 사자 카드가 딱 내려지면 현재 모든 플레이어들이 현재 자기 앞에 있는 카드만큼 가운데 반납을 합니다. 이건 반납하게 하는 카드예요. 광대는 그냥 한 명 반납하면 되구요. 숫자 카드는 이 숫자만큼 반납하면 되구요. 그럼 아까 솜사탕 있었죠. 솜사탕은 두 명 다시 반납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간 피라미드, 인간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깔려진 플레이어만큼 반납하면 되요. 그리고 카드, 앞에 있는 카드 전부 다 섞어서 다시 다섯 장 나눠주면 되요. 라운드가 끝난 건 아니구요. 아직 관객이 남아 있으니까 라운드가 끝난 건 아니구요. 카드만 다시 섞어서 다섯 장씩 나눠줍니다. 여기 있는 관객이 다 없어지면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관객이 다 없어지면 점수 계산 하시구요. 그 다음에 관객 다시 반납하고 카드 섞어서 다시 2라운드 진행하시면 되요. 이렇게 해서 3라운드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것을 세판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게임 룰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쉬엄쉬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커스를 테마로 한 카드 게임이구요.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가운데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서로 뺏어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테마를 잘 살린 것 같아요. 쇼를 하면서 관객을 최대한 끌어 모아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재미가 나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FIRE SHULUKER 라고 하는 불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크니지아 씨의 작품 3에서 5인용까지 할 수 있는 카드 게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부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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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